위 글을 보신 분들께서는 클라스 있는 여자 축구 선수들의 멋진 플레이에 리얼 제대로 빠져듭니다. 위클리 떡회! 네 이번 주는 10라운드입니다. 먼저 서울로 가보시죠. 서울시청과 창령 WFC의 올 시즌 첫 번째 맞대결. 이 경기의 주인공은 창령의 이네스를 막았던 서울의 수비. 원정팀 창령의 에이스 이네스. 창령의 보물 같은 존재고 팀 내의 최다 득점까지 만들어내고 있죠. 전반 11분 그런 이네스를 김은솔이 잘 따라가줬고 심서연 선수가 몸으로 막아냈습니다. 전반 17분 이네스의 돌파! 그러나 김은솔의 한 발 빠른 득점이 더 좋았습니다. 전반 26분에 이네스의 날카로운 크로스를 심서연 선수가 잘 클리어링 해줬습니다. 전반 28분에 심서연 선수 끝까지 따라가면서 이네스를 억제해주네요. 이야 이 이네스가 오른쪽에서 잘 안 풀리니까 위치까지 바꾸는 모습. 후반 48분 김은솔 이네스로부터 가볍게 스틸. 후반 51분 또은솔 이번에는 걷어내기. 후반 85분 또 또은솔. 아 오늘 김은솔 짱입니다. 이렇게 질식 수비를 통한 서울의 몸부림은 후반 82분 투입된 최종병기 박은선 선수가 후반 87분 김은솔의 택배를 받아 결승골을 장식하며 서울이 1대0 진탐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이태곤 캐스터가 뽑은 퀸 오브 도매치. 상대의 에이스 이네스를 잘 막아냈고 결정적인 어시스트를 기록한 김은솔 선수입니다. 에이스? 먹는 걸까? 10라운드에 파천과 세종의 경기로 가보시죠. 이번 경기의 타이틀 중거리 슈팅 콘테스트 최종 우승자는 누구? 출발! 첫 번째 선수는 마가이어입니다. 전반전 17분 상대 수비에 맞고 나오는 공을 아크 정면에서 왼발! 오! 어려운 자세에서 받은 슈팅! 첫 번째 후보부터 멋진데요? 두 번째 후보는 이수빈입니다. 후반전 51분 이민아의 패스를 받은 이수빈. 박스 안쪽에서 지체하지 않고 슈팅! 오! 강가의 골키퍼 막아냈습니다. 골문 구석으로 갔던 좋은 슈팅. 이수빈도 강력한 우승 후보가 되는데요. 아니 이렇게 각자의 매력이 있는 슈팅들인데 이러면 우승자를 누구로 해야 되나? 그 강력한 우승 후보 바로 전반전 11분에 등장했습니다. 파천의 수로인 상황. 갑자기 등장해서 공을 받아낸 박자해. 그리고 오른발! 와우! 박자해 미친 오른발! 정말 환상적인 포물선이었습니다. 사실 중계하다가 저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경기 중거리 슈팅 콘테스트의 우승자는 바로바로 결승골의 주인공 박자해 선수입니다. 다음으로 보은 상무와 수원 FC 위민 맞대결 보러 가시죠. 렛츠고! 경기 시작되자마자 수원은 아트를 보여줬습니다. 전반옵은 보은의 패스미스. 송재은 문미라. 메바의 문미라. 문미라예요! 깔끔한 오른발 마무리! 이게 바로 알잘딱깔센! 이런 축구 제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수원 1대0 리드. 수원 골킥. 큰일 날 뻔했어요. 28분 송재은 압박성공. 야 너무 잘 밀어졌다. 문미라 문미라. 또 또 또 문미라예요. 오늘 멀티골 시즌 8호 골. 친구 아니야? 수원이 돼요. 보은 따라가야죠. 전반 추가 시간 박스 안쪽 이종민. 낱개 컷백 수백. 공격 수백. 공격 세가격. 약간은 어리둥절. 하지만 득점 인정. 보은 따라갑니다. 스코어 1대2. 하지만 후반전 수원이 경기를 끝냅니다. 송재은 툭 쳐준 공. 뒤쪽에서 추호주예요. 추호주의 추. 각골로 스코어 1대3. 그대로 종료되면서 수원이 원정승을 따냅니다. 오늘 경기 퀸 오브 더 매치. 멀티골 문미라. 고 있지만 송재은을 꼽고 싶습니다. 수원의 선제골 송재은부터 시작됐고요. 뒤은 결승골과 추가골 모두 송재은이 만들었습니다. 조연이 있어야 주연이 있는 법. 이번 경기는 경주 한수원과 인천현대 제철의 경기였습니다. 오늘 경기는 우승 경쟁을 하는 두 팀의 맞대결인 만큼 많은 관심 속에서 경기가 펼쳐졌는데요. 하지만 이 경기만큼은 결과보다 선수가 중요했습니다. 전반 3분. 이민하 선수가 벼락같은 슈팅으로 인천이 먼저 경기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후 최유리 선수가 본인의 장기, 스피드를 활용해 기회를 만들어갔고 최유정의 슈팅까지 연이어 터지면서 경주 한수원을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경주 한수원도 곧바로 기회를 만들어갔습니다. 전반 17분 김상은 선수의 공격작업을 시작으로 전반 18분 이은지 선수에게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는데요. 아쉽게 김정민 골키퍼에게 맡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혜은 선수의 연이은 중거리 슈팅까지 있었지만 득점으로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런 양상 속에 전반 28분 인천현대 제철 강채림 선수의 선제 득점과 함께 후반 55분 임선준 선수의 헤더 쐐기 득점까지 터졌는데요. 넘어갔을 수도 있었던 분위기를 내주지 않았고 결국 득점으로 연결했던 인천현대 제철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번 경기는 결과도 결과지만 선수가 중요했다고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특히 이 경기에서는 선수들의 부상이 많이 나왔는데요. 선수들이 속히 회복되길 바라겠습니다. 선수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그라운드에서 뛰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고 싶습니다. 선수의 연 38분 이후에 제거롭다는 인해